도전 세 개는 아무 때나 내가 주고 싶은 대로 가운데? 세 개 치고 가운데 준비 그리고 다시 세 개 다시 가운데 다시 세 개 세 개만 줄게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1-1-2-2-1-2-1-2-2-1-2OK 2-1-2-2-1-1-2-1-2-2-0 2-1-2-2-1-2-2- 2-2-1-2-2 서로 많이 몰아져나오는거 Lower 준비 3-2-1-2-1-2-1-2-0 준비 랜덤이에요 3개 치고 가운데 다시 그리고 3개 드릴게요 1 2 2 2 2 1 2 준비 여기 잘 쳐주고 들어올 필요 없잖아 지켜주면 되잖아 2 2 2 1 2 그렇죠 2 2 2 지켜주고 꽁 안오면 반대가 빨리 가야죠 안오면 빨리 가서 쳐야지 반대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라켓 들고 둘 하나 둘 하나 둘 밀려 밀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만 더 할까요? 앞에서 밀리지 말고 그럼 뒤질까요? 아니요 아니요 잡았을 때 내가 이렇게 꽁이 밀려버리면 꽁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리지 말고 타이밍을 좀 더 빨리 잡아야 돼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밀려 밀려 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백도 내가 때려줘야 때려줘야 내가 원하는대로 온단 말이야 백이 힘들다고 백이 이렇게 가버리면은 백이 이렇게 천천히 와요 천천히 오면 어떻게 돼있어? 내가 올려준단 말이야 올려주거나 내가 각이 많단 말이야 칠 수 있는 각이 근데 거기서 이렇게 때려줘야 내가 준비한 준비한 대로 온단 말이야 세게 저 한 번만 다시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푸시 푸시 와야지 와야지 끝난게 아니잖아 바꾸자 수비 수비하고 수비 하나 둘 치고 세번째는 커트하고 너가 들어오는걸로 너가 이쪽 커트하면 형이 이렇게 던져줄게 그리고 앞에서 꽁처리 그렇지 아니 그것까지만 딱 하나둘 커트 하나둘 커트 그렇지 커트하면 되나 둘 둘 둘 다시 앞처리 다시 둘 그렇지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똑같이 둘 둘 둘 둘 둘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다시 다시 준비 둘 둘 둘 둘 둘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수비 세 번째는 컷 하고 앞에 꽁처리까지 앞에 꽁처리 앞에 꽁처리까지 들어오는게 너무 느려요 근데요? 뭔 생각하고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하! 둘! 하! 둘! 하! 둘! 자 준비! 하! 둘! 하! 둘! 하! 둘! 내가 치기도 전에 들어갔을 때 치면 어떡해? 몸이 너무 앞서간 것 같아 또 또 또 정확하게 치고 하! 둘! 준비! 하! 둘! 하! 둘! 다시 다시 자 먼저 들어오면 안돼요 먼저 들어오면 안돼요 세 개 수비죠 두 개 수비 두 개 수비 그렇지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어우! 스텝 너무 많은데?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스텝 한번 더 줄이면 될 것 같아요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둘! 거기서 굳이 이렇게 앞에 해 핍만 하지 말고 이렇게 밀어줘도 되잖아 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모임 먼저 들어가서 커트를 해버리니까 정확하지가 않잖아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둘! 하나 더? 둘! 하! 둘! 그렇지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커튼 여기만 하지 말고 여기도 해주고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다시 다시 준비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이렇게 내가 앞에 와서 이렇게 뺄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공도 지금 급한데 앞에 왔으면 빨리 왔으면 앞에서 처리해줘야지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세번째 커튼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것도 컨트롤 해줘야 된단 말이야 내가 하 내가 몸을 가는 가속도에서 내가 공짜체를 죽여줘야 되는데 그 속도에 붙어서 쳐버리면 공이 당연히 튕거지지 공짜 스텝이 너무 많지 않나요? 스텝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한번 더 와서 그렇게 끝나도 되는데 이렇게 그렇지 이게 너무 많은데 너무 뒤에 있나요? 그것도 그런거 같아요 네 이 정도 그렇죠 준비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준비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아 왜? 옆으로 더 가요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스텝 좀 더 줄여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준비 하, 둘, 하, 둘, 하, 둘, 준비 스테이 너무 많지 않냐? 그렇지 동영아 이리 와봐 가봐야 스테이 해봐 둘, 하, 둘, 하, 둘, 하, 둘 그렇지 요정도? 이런 느낌으로 와야 되는데 하, 흘 준비 하, 흘 하, 흘 멈추세요 하, 흘 하, 흘 하, 흘 원래 이렇게 가잖아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가잖아 내가 치고, 치고, 치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데 하, 흘 하, 흘 다시 다시 하,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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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렇게는 한데, 지금 앞에서 수매하고 있잖아 더 아플까? 아니아니아니 그렇지 하, 흘 괜찮아요, 자신있게 자신있게 들어와 하, 흘 다시 개그 욕심내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진짜 한 번 가면 안 될지 그렇지 그렇죠 둘 둘 잠깐 봐봐 봐봐 내가 봐볼게 둘 둘 둘 둘 둘 둘 내가 원하는 스텝이 이거 스텝이긴 한데 스텝이 정답이 없긴 한데 이렇게 보면 더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둘 둘 둘 둘 이것보단 한 두 발 정도 더 밟아도 돼요 그렇지 둘 둘 둘 그렇지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괜찮죠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마지막까지 둘 내가 빨리 갈수록 위에서 잡을래 최대한 빨리 갈수록 둘 둘 둘 둘 컨트롤 가서 컨트롤 해야지 스텝은 좋아졌어요 가서 내가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되는데 가서 그냥 제가 없이 접어내는 다행히 맞지 둘 셋 셋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넵 넵 넵 넵 넵 넵 넵 감사합니다.